참견쟁이 pex嘛 그리고 위에서 밑에 턴 청소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레퍼가 4개 있거든요 4군데 돌리셔서 빼시면 이거 다 물청소 되신 거 빼서 옆에도 다 씹니다 필터는 여기 위에 하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고객님 댁으로 택배로 배송되실 거예요 물청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거 안에 거 빼신 다음에 겉에 파는 물청소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동일하게 필터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건 물청소 하시면 돼요 이쪽이랑 여기 이쪽으로 청소는 주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사용하시고 바로 해주시면 좋죠 그때 그때마다요? 그렇죠 안 그러면 털이 그 안에서 계속 또 날리게 되니까 칫솔로 이렇게 한 다음에 하고 한 3개월에 한 번씩 물청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 드릴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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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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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온도 변경 가능하신데 온도는 20도에서 30도 단위 2도 단위로 조정 가능하시고요 네 30에서 40 시간도 30분으로 기본 설정이 되고요 이것도 다 시간 조정 되시고요 수면 모드 사용하실 거면 거울 수면 모드, 여름 수면 모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톡 한번 빠져나 보네 이렇게 꺼져있어요 아이씨 아이씨 우리 양념 소유가 한번 들어가 볼까? 소유가 한번 들어가 볼까? 소유가 한번 들어가 보자 드라이로 한번 아니 그거 외출로 한번 해주세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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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이렇게 얌전해? 그냥 안 졌는데 털 써? 외출 수하는 중 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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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내주사 같아 ㅋㅋ 하... ㅋㅋ f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얜 여기 앞에서 기다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되면 이거 치우고 여기는 약간 빠지겠다 이거 치우고 맨바닥에서 그다음에 바람키고 훈련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바람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기다려시키고 그다음에 문 닫아보고 기다려시켰다 열어주고 바로 빼고 약간 옛날에 하우스 훈련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QR코드 우리 반려견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 동안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석이지 우리 애들마로 다르게 해야 돼요 하우스 훈련 잘했으면 그대로 해주세요 항수 열심히 해보자 도망 도망 들리는 편집 와우 정말 שנak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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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도망가 이곳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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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 갈까? 갈까? 가자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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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 밖에 없어요 여ISA 아마 부자 sorgen 하하하하하 ㅋㅋㅋㅋ heraus wird Ts자 Aye 내 감 Eagle 자 Ser cursed 내 저 여 Hana Met Hem SCHEF 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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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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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